야, 뭐 벌써 우리 대희가 군대를 제대로 하고만 그래, 뭐 3년 동안 고생 많았다 아, 아닙니다 그래, 오늘은 전날이니까 아무 생각하지 말고 잠 푹 잖아 군대 다시 들어가고만 그런 꿈 꾸지 말고 아버지, 알겠습니까? 주문이소 오늘은 아무 생각하지 말고 잠이나 푹 자자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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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아이고, 아이고, 대희야 야, 개 날라, 이 나라, 인마 왜? 이게, 이게, 울짱어, 이거 네, 뭐, 뭐, 서류가 잘못돼갖고 네, 군대 다시 가야 된다 무슨 서류가 있고 지금 오늘 제대했는데 안 돼! 나, 또 가, 군대 다시 가라 안 돼! 아, 꿈이었네 아, 제 입대는 꿈을 꾸고 대희 선배, 대희 선배 충성! 이선진 병장님, 오셨습니까? 아, 제대인데 왜 그래요 네가 그렇게 만들었잖아 근데, 뭐짠 일이고? 아, 대희 선배, 저 역했다고 보고 싶어 한다는 사람들이 있어 데리고 왔어요, 제가 아, 맞나? 뭐, 동아리 아들이가 들어오라고 해라 얘들아, 들어와! 들어와! 김대윈병장 제 입대 명령서다 뭐, 내가 오늘 제대하는데 안 돼! 제 입대, 제 입대 제 입대, 제 입대 안 돼! 아, 또 꿈이네 아, 오늘 와인하지? 아, 아버지 갑자기 노크를 하시고 아버지, 들어있어! 선배! 야, 너 뭐꼬? 너 이 시간에 우짠 일이고? 선배가 보고 싶어 미치겠는데 우짠입고? 아, 내일 보기로 했는데 성격도 급하네 선배는 지 안 보고 싶으십니까? 보고 싶었지 지는 선배가 억수로 보고 싶어갖고 살이 20kg나 빠졌십니도 이것도 꿈이네 얼굴이 반쪽이 돼가 사람들이 아무도 못 알아봅니다 응 이거 꿈이지만 너무 하는 거 아이가? 야, 근데 너 옷이 이거 뭐꼬? 와이예? 억수로 예뻐서 심장에 맞추 터질 것 같십니꺼? 근데 다시 들어가는 꿈이 낫겠다 뭐이예? 아이고, 참 심리사 근데 와이레도 없노? 꿈 깨라, 제이예! 빨리 꿈 깨라, 제이예! 꿈이 아닌데 우째 깨집니꺼 선배 아, 더불어 아, 더불어 선배 이리 안 오고 뭐합니꺼 사랑의 밭질로다가 힉 힉 힉 이리 오이소 이리 오이소 이리 오이소 지금 혼자 떨어져 삐네 가만있어 봐 꿈에서 떨어졌으니까 보소 너눈 좋겠다 기 크겠다 아, 꿈 짜리 진짜 오늘 사납네 아이씨 아파 아파 아이씨 아파? 아이씨 아이씨 아파? 아이씨 봉선이 이거 이거 우짜 생기고 이거 뿌리기 심도치는 꿈인줄 알고 이 자식이 무슨 꿈 탈웅하고 있는 이 자식이 진짜 아유 큰일났네 뭐하노? 빨리 가게 좀 준비해라 어디에? 병원예? 아이씨 그라믄예? 군대 군대가야 군대가야 군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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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